안녕하세요. 성유한입니다. 오늘은 닭가슴살이랑 짜파게티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닭가슴살이 먹으러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. 닭가슴살이 먹으러 가득한 것 같아요. 닭가슴살이 먹으러 가고 싶어서 맵고 싶어서 먹으러 가게 됩니다.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5시간 후 2시간 후 20시간 후 바삭한 고구마 많이 먹었지만, 다음날이라는 것 같네요. 좀 더 많이 먹었으니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게 먹었다가, 조금 더 맛있게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해치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삭아삭 고춧가루 오 5 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멘 치즈볼 참깽소스 참깽소스 소스 있잖아요 그걸 안 넣었어요 안 넣은게 아니라 깜빡했어요 이만큼은 깜빡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Game의cido 뒤니라우랑 낙지 좀 마음으로 먹어라요 치즈볼 치즈베리맛 아삭아삭 짠 역시 라면은 최고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